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업황이 겨울이잖아요. 겨울을 이겨내야 하는데 주가는 올라오고 있지만 업황은 힘들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테일러나 평태 캠퍼스에서 발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에 관심이 필요하듯이 배터리 쪽으로도 발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셀업체나 소재업체도 관심이 필요하고 최근에 흐름이 좋지만 순환매로 배터리 장비 쪽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국내 셀 3사, 엘젠솔, 삼성 SDI, SK온의 발주 규모가 작년 대비해서 111%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규모로는 한 16조 3천억 원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단연 올해 성장성이 큰 지역을 꼽자면 북미인 거죠. 그래서 북미 배터리 시장 규모가 60%대 증가할 전망인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내 셀업체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합자법인 설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좀 이슈되는 삼성 SDI도 보면 1월 중순에 BMW와 합자법인 설립 검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포스코 케미칼의 10년 동안 40조 원의 규모 공급받는다고 하면 그거를 한두 곳이 아니고 추가적으로도 합자법인 설립,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규모를 공급받을 것으로 계약을 한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을 보면 배터리 장비 쪽은 최근에 좀 힘들었지만 올해부터는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종목들이 너무나 많지만 셀업체도 있고 소재 쪽도 있고 이제 어쨌든 순환매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번에는 장비주 차례라는 그런 의견, 타이밍을 저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련해서 배터리 장비주들 흐름은 어떤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지금 좀 윗거리는 달렸지만 흐름이 좋은 종목 중에 윤성 FNC가 현재 한 4.3% 상승하고 있는데 무려 장중에는 13% 상승하면서 신고가 나왔었죠. 시가총회가 4천억 원대 기업인데 윤성 FNC가 1월 지난달에 2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오일선 따라서 올라오는 모습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TSI가 오늘 3.8% 상승하면서 바닷건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인데 TSI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또 100억 원 넘는 수주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이제 또 톱텍, 오늘은 좀 1.5% 하락하지만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죠. 지난 1월 달에 또 2천억 원이 2천8백억 수주가 있었고 또 원주운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종목 윤성 FNC TSI 톱텍 흐름이 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PNT, 약보합이긴 하지만 최근에 저점을 높이는 모습도 괜찮고 대표적인 장비 쪽 종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 종목 흐름 살펴봤는데 바닥에서 다 올라오고 있고 좀 수주가 있는 종목분들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은 것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 장비, 배터리 장비주들의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어쨌든 방향은 좀 돌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이렇게 수주 소식이라든지 뭔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이사님께서 탑픽으로 생각하는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에 좀 살펴봤었던 PNT. PNT? 네, PNT를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PNT도 수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2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받았고요. 그리고 1월에도 또 2천억 원이 넘는. 그래서 월마다 지금 2천억 원이 넘는 수주를 좀 받고 있구나. 그런데 주가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수주 쪽에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은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각각 44%, 46% 증가할 전망이라는 것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고객사의 해외 증설로 인해서 동박 모멘텀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박 장비가 매년 5만 톤 발주가 기대가 되는데 1만 톤, 그러니까 1만 톤당 매출로 따지면 200억에서 300억 원 수준의 동박 장비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년 5만 톤이야? 그럼 곱하기 200억만 하더라도 최소 동박 모멘텀이 1년에 한 1천억 원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말씀드리면 외국인이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4분기부터 꾸준히 지분을 늘려오고 있다는 것도 관심 가져볼 만하겠고. 또 기관이 한 11월 중순부터 좀 매도를 하다가 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매수로 돌리는 모습. 그래서 수급이 괜찮구나라는 걸 살펴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흐름을 봤을 때는 장기 2평선, 201선과 240일 1평선이 거의 비슷한 가격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돌파하면 좋을 텐데. 뭐 결국에는 올해 전망도 좋기 때문에 좀 돌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는 4만 6,100원, 매도는 5만 2,000원, 손절 가격은 4만 3,9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P&T를 이렇게 2차전지 장비 주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중에서 TOP100 종목으로 P&T를 보시는데. 자, 그런데 2차전지 장비 주들이 다른 2차전지도 최근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특히 장비 주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런 이슈나 모멘텀들이 있는데 항상 어느 정도 가다가 막고 떨어지고 이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의 셀이나 소재 쪽보다 조금 더 괜찮은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순환매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 이렇게 어느 때는 좀 셀이 좋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이제 장비나 소재 쪽이 더 좋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상대적으로 수주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못 올랐지? 그러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때가 온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또 어닝 시즌 되면 또 실적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적도 되는 종목인 P&T를 소개해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차전지 장비주 중에 P&T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셀이 오르고 또 소재가 소재주들이 최근에 다시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이제는 이제 장비 쪽도 한번 나올 타이밍이다라는 걸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좋은 종목들 그중에서도 P&T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상협 이사와 함께 테마인 이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